한글자막 by 한효정 하지만 난 잘 모르겠어 내가 필요한지 중요한지 모여봐, 들어봐 너에게만 말해줄게 하리라, 데리라, 이로리라, 에리라 하나번인 구원에게 유일성의 하나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 애차나 리라, 하나, 자나와 함께 떠나요 RUTC 유치원으로 모여봐, 들어봐 신기하고 재밌는 성경여행 놀라운 리밀여행 RUTC 유치원으로 모여봐, 들어봐 신기하고 재밌는 성경여행 놀라운 리밀여행 놀라운 리밀여행 놀라운 리밀여행 5회 예수 이름의 비밀 고금으로 세계를 정복할 RUTC 유치원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 힘차게 외치고 RUTC 유치원 시작해보도록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같이 몸도 튼튼 영도 튼튼해지는 RUTC 유치원 체조 시작해보도록 해요 띄어요, 랩너트 체조 예! 달려요, 랩너트 체조 예! 두 눈 반짝 크게 뜨고 랩너트 체조 시작! 소중한 두 손 주님의 언약을 꼭 붙잡고 소중한 머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거야 든든한 두 다리로 꼭꼭 걸어서 땅 끝까지 주님의 주인이 되리라 원, 투, 쓰리, 포! 온몸 구석구석 끝까지 예수님의 능력이 마음 깊이 깊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랩너트 전도자 랩너트 선교사 뛰어요, 달려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의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입니다 그 이름 아름답구나 저도 해볼래요 하나가? 그래, 좋아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이슬기 그 이름 공주 같구나 하나가 공주 같다고 하니까 선생님 기분 정말 좋은데 하나야 고마워 우리 친구들도 모두 이름이 있지요? 제 친구 중에는 이름이 두 개인 친구도 있어요 그럼 그 이름에 뜻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니? 물론이죠 제 이름의 뜻은 하나님 만난 길은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래요 우와, 정말 멋진 뜻이야 선생님의 뜻은 뭐예요? 선생님 이름의 뜻은 한글 이름인데 슬기롭게 자라라고 엄마가 지어주신 이름이란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 모두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예수님 이름의 뜻을 알고 있나요? 음,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의에서 구원할 자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힘과 비밀이 있는데 오늘은 그 비밀을 알려주려고 해요 우와, 예수님 이름의 비밀이요? 정말, 정말 궁금해요 그럼 얼른 말씀 들으러 갈까? 말씀이 쏙쏙 믿음이 쑥쑥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출발!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게요 오늘은 아주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어떤 말씀일지 궁금하죠? 우리 모두에게는 소중한 이름이 있어요 리라, 하나, 찬아와 같은 예쁜 이름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이름에는 뜻이 있지요 리라는 하나님께서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리라 말씀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딱 한 가지 길이라는 뜻 찬아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왜 그 이름이 중요한 걸까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비밀이 있어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해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고 구원을 받기 위해 종교를 갖고 다른 신들을 믿고 있어요 혹시 다른 이름을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RUTC 유치원 친구들은 이 한 가지 길을 믿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외에 구원 받을 다른 길은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붙잡혀 마귀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지요 어깨를 활짝 펴고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병도 고치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지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곧 나세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병을 고치는 힘이 있어요 혹시 마음이나 몸이 아픈 친구 있나요? 치유에 힘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라 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라고 하는지 알았죠? 전도를 다녀온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할 때 사탄은 벌벌 떨며 도망가요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이 미워지고 나쁜 마음이 들 땐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흑암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거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부터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고백해보세요 예수님은 진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친구들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속으로 예수님의 능력 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RUTC 유치원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이 차봇은 로봇도 내고 찾아내는 거야 우와 멋지다 나도 차봇 갖고 싶어 한 번만 가지고 놀아줘라 안 돼 이거는 조금만 잘못해도 망가진단 말이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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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에휴 알았어, 대신 한 번만이다 고마워 이 차봇은 힘이 세서 어떤 거 하고 싸워도 다 이겨 이 차봇은 이 세상에서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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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이야 우와 멋지다 치링 치링 치리링 뭐야 이거 요술봉이잖아 응 천하야 이 요술봉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치링 치링 치리링 우와 그러면 이 변신 로봇이 쓸까 아니면 이 요술봉이 쓸까 그야 물론 이 차봇이들 무슨 소리 이 요술봉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이 로봇이 이 세상에서 이 때림 치러는 요술봉도 불어뜨릴 수 있어 이 요술봉을 로봇에 묻힐 수 있거든 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번 볼래?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아 내 로봇 망가뜨면 어떡하라고 니가 먼저 했잖아 이제 너랑 안 놀아 응? 나도 이제 나 안 놀아 응? 아휴 뭐야 괜히 내가 누가 더 세냐고 물어보는 바람에 싸움만 났네 리라야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까 전에 천하 라가나가 재밌게 놀다가 저 때문에 싸우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어머 저런 무슨 일로 싸웠니? 하나는 변실로봇을 갖고 왔고 하나는 요술봉을 가져왔는데 둘이 자기께 더 세다고 하면서 싸웠어요 제가 괜히 둘 중에 누구께 더 세냐고 물어봐서 싸운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리라는 어떤 마음이 드니? 저는 변실로봇도 요술봉도 다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싸우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진짜 누가 더 힘이 쎄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둘 다 힘이 쎄 것 같은데 그런데 사봇이나 요술봉보다 더 힘이 쎈 것이지 그게 뭔데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지 에이 뭐예요 저는 다른 뭔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리라야 예수님 이름이 정말 힘이 세다니까 변실로봇이나 요술봉으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어쩌면 우리를 더 속일지도 모른단다 아까 찬아랑 하나처럼 말이야 아 말씀 시간에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사단이 펄펄 떨고 도망간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 변형으로 될 수 있대요 그래 맞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지 못한단다 리라야 하나랑 찬아가 화해할 수 있게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할까?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래 하나야 아까 미안 너 장난감 때려서 아니야 찬아야 나도 미안해 나도 내일 오고 부수고 있잖아 우리 이제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우와 진짜 예수님 이름이 제일 세네 무슨 말이야? 너희들이 자기 장난감이 제일 세다고 우기면서 싸울 때 내가 선생님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 찬아랑 하나를 미워하고 싸우게 하는 사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달라고 말이야 정말? 우와 신기하다 나도 어제 기도했는데 찬아랑 화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짜야? 나도 어제 기도하고 잤는데 역시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제일 세다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면 오케이 마다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오케이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씀을 마음속 깊이 담아나요? 선생님은 오늘 하나님 만나는 단 한 가지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만나는 단 한 가지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액자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하드보드지를 액자 크기로 잘라주세요 여기에 오직 예수라는 글씨를 써볼게요 글자에 본드를 짜주세요 종이끈을 붙여주세요 종이끈으로 모양을 만들면서 붙이면 더 잘 붙을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며 천천히 붙여주세요 짜잔! 오직 예수 글자가 완성되었지요? 네 개의 글자가 완성되면 그 위를 호일로 덮어 씌워주세요 호일을 넉넉하게 지고 글자를 감싸듯이 꼭꼭 눌러주세요 잘못하면 구멍이 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호일로 감쌌어요 검정색 물감을 칠해줄 거예요 오직 예수 글자 위에 칠해주세요 검은색 물감을 액자 위에 골고루 칠해준 후에 잘 말려주세요 물감이 마른 후에 글딘 왁스를 칠해줄 거예요 글딘 왁스로 군데군데 골고루 칠해주세요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았나요?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고 항상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남은 글딘 왁스를 활용해서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글딘 왁스로 우리 친구들도 다양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최상 구하나짜의 신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 예수님 이름이 나를 구원했네 내가 해결하지 못한 나의 죄사 구원한 예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슬픈 일이 있었나요 울적한 일 있었나요 예수 이름이면 오케이 고민한 일 있었나요 걱정할 일 있었나요 예수 이름이면 오케이 내게 있는 모든 슬픔 내게 있는 모든 걱정 예수 이름 앞에 맡기면 내게 없던 참 기쁨이 내게 없던 참 감사가 내 마음에 넘쳐나지요 선생님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지 선생님도 예수님 이름에 이렇게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몰랐단다 오늘 천하랑 조금 싸우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서 참 기뻐요 선생님도 정말 기뻐 우리 알리티시 유치원을 시청하는 친구들도 가끔 친구들과 나오거나 슬픈 일이 있나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님 이름의 신기하고 놀라운 비밀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이름의 비밀 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 모두 승리하도록 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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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보금이 뭐야 번역이 뭐야 궁금해 정말 궁금해 엄마는 보금이 중요하대 그게 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목사님은 번역이 최고래 그게 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주인공 유명한 지 보여봐 그리스도의 주인공 너에게만 말해줄게 알려드리시 유치원으로 보여봐 들어봐 신기하고 재밌는 선경여행 놀라운 비밀 여행 놀라운 비밀 여행 놀라운 비밀 여행 한글자막 by 한효정